그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포문으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는 와일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지금 예제는 125페이지 예제인데요 여기서는 그 멀티 와일 썸 썸 그냥 이디앰프를 쓰겠습니다 귀찮네 와일 썸 뭐 1 from 1 to 10 썼네요 더하기인데 from from 1 to 10이어제다 100 100까지 더해보자 쓰셨고 그 다음에 example example 썼습니다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구요 메인 안받아도 그냥 메인 치신 다음에 메인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메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되시겠죠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네 포문으로 하려는데 포문으로 하시려면 그 더해지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티저라도 할거구요 썸 이꼬로 초기값은 0으로 세팅하시면 되죠 0 해가지고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계속 이렇게 썸에다가 더해주시면 되세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0까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 1부터 100까지 입니다 1부터 100까지 100까지 이렇게 더하는 더하는 프로그램 작성을 하려 그래요 이거는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것은 1부터 100까지 이니까 정해진 숫자인데 증가가 되고 있어요 10 1 2 3 4 5 7 8 9 10 더하고 더해지는 결과로 하는 변수는 따로 있어야 되요 아시겠죠 따로 있어서 이제 썸 이꼴 0 이라고 한게 만들어뒀습니다 이거는 더해졌을 때 결과로 남는 변수에 해당이 되죠 되셨나요 해당이 되구요 자 됐으면 거기에 이제 포문을 쓰면 되겠네요 포문을 쓰시구요 그 int i 는 몇부터 라구요 1부터 세미콜론 i 가 적거나 같다 적거나 같다 100 i 가 적거나 같은데 100 보다 적거나 같다 세미콜론 증가 된다 i 플러스 플러스 1 2 3 4 5 7 8 9 10 100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 되셨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썸 플러스 이코로 플러스 이코로 i 이렇게 더하시면 계속 더해집니다 썸에다가 되시겠죠 계속 더해주고 이제 실소를 이용해서 실소를 이용해서 그 포문이 다 끝나면 반복 처리가 다 끝나면 썸을 출력하시면 되죠 썸에다가 계속 축적을 하고 시켜놨으니까 i 가 아니라 썸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시면 5,050 입니다 5,050 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자 이렇게 써가지고요 작성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거 포문 포문에서 조건만 남기고 조건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를 빼낼 수 있는데 빼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데 int i 이코로 1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요 소위값 세팅 포문을 쓰시구요 괄호하고 세미콜론 두개 찍는거죠 근데 여기에 안에 i 가 적거나 같다 적거나 같다 100 쓰셔 쓰셔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이제 처리문이 두개 이상이 되니까 중골알고 중골알고 이렇게 쓰시구요 먼저 처리는 썸 플러스 이코로 작성하는거죠 그 다음에 i 를 1이 아니고 i 입니다 i 를 계속 더하구요 i 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안에다 집어넣는거죠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되셨나요? 근데 요것도 이거 한개로 쓸 수 있어요 한개로 여러분들이 보기는 좀 그런데 썸에다가 썸 죄송한데 썸 그 다음에 일식 증가하니까 썸 플러스 이코로 더하는데 i 를 더하고 그 다음에 뷰 증가를 시키자 세미콜론 한줄로 되셨나요? 한줄로 쓸 수 있겠지만 요렇게 보면은 이제 구분이 잘 안되죠 처리 처리를 한거구요 그 다음에 증가를 한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조상은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물어보고 처리가 3번 그 다음에 증가하는게 4번 이렇게 된겁니다 4번 2, 3, 4, 2, 3, 4 계속 뺑뺑이를 돈다 되시겠죠? 되시겠습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구요 y 문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i 는 1 이렇게 조이값 세팅하고요 조건만 있을 것 같으면 y 를 써라 증가 되는 값 y 가 저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실행한다 y 이 뭐 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잖아요 번역하셔야 되죠 y 이 나왔으면 간단한 것도 이제 찾아보고 번역하고 긴가민가 뭐 뭐 하는 동안에 뭐 뭐 하는 사이에 아시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실행한다 되셨나요? 예 실행한다 그래서 조건을 쓰시구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줄로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썸에다가 플러스 있고 썸을 썸을 중간에 초기화 시켜야 되나요? 썸을 중간에 초기화 시켜야 0으로 넣어줘야 0으로 넣어줘야 그 550에서 계속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0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썸을 초기화 시켜서 0으로 해주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0으로 해주고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썸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i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i++ 해서 증가를 시켜준다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하시면 이 세 개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 아 출력하라 한 개 밖에 안 썼네요 출력하라 한 개 밖에 안 써서 이렇게 반복 부분 밖에 다 결과 반복은 밖에다 쓰셔야 돼요 예 괄호가 여기 비어 보이니까 위로 올라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출력이 되죠 100번 동안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을 하자 아시겠죠? 나중에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랍니다 세 개가 똑같은 게 결과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짜셔도 되고 이렇게 짜셔도 되고 이렇게 짜셔도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죠? 어떤 게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 다 왔고요 결과가 잘 나오게 짰으면 잘 짠 거고요 그 결과가 잘 안 나오게 짰으면 잘 못 짠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 와일문도 초기화 시키고 마지막 이렇게 초기화 시키고 이제 그 와일문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초기화를 시키시면서 저희가 이제 짤 수 있는데요 그 아무것도 무한루프를 돌릴 수 있어요 와일문도 조건이 여기 있죠 조건에 해당되는 거 무한루프를 돌리면 그냥 2로 쓰시면 됩니다 2로 무한루프를 돌린다 그럼 이쪽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안 내려가니까 얘가 dead 코드가 되는 거예요 Unleachable 코드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Unleachable 코드가 돼서 여기에다가 if 문장을 쓰고요 if 반복되는 조건문을 쓰셔야 돼요 끝나는 조건문을 쓰셔야 돼요 브레이크 되는 조건문을 씁니다 브레이크 되는 조건문을 씁니다 브레이크 되는 조건문을 쓰시고요 지금 조건에 반대 요 조건에 반대를 쓰시는 거예요 복사하시고요 반대 쓰시는 거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갈아올고 갈아닫고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뒤에 느낌표 붙이시면 돼요 느낌표 앞에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딱 붙여주면 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생각이 안 나면 반대다 쓰시면 되고요 이거 이게 아이가 100보다 적거나 왔다의 반대는 크다입니다 크다 크다로 쓰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으시니까 브레이크 되는 반대를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쓰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550입니다 똑같이 쓰시게 되고요 요거는 와일문에 와일무안품입니다 와일무안품 무한방법 무한방법 저희들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와일무안품 무한방법은 아주 많이 써요 지금 제가 메뉴를 이제 1 아까 전에 메뉴 만들 때 1,2,3,4,5,6,7,8,0 이렇게 썼잖아요 게시판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시면서 여기에 이제 메뉴를 1,2,3,4,5,7,8,9,5 그 다음에 0 종료 썼는데 1,2,3,4,5 까지는 처리를 하면 반복해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다시 메뉴를 받는 문장이 반복되어야 돼요 계속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종료하라 그럴 때까지 제가 0번을 0번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되셨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복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통 while, true 이런 것을 많이 쓰게 되세요 그래서 while 이렇게 쓰시고 true 무한방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찾던 이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금은 한번만 처리하게 돼 있죠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0번 눌를때까지 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이그지스로 빠져나가라고 시켜놨고요 그래서 무한반복 시키려고 그러는데 무한반복 시키는 반복문에 처리되는 문장은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아시겠죠 근데 문장이 되게 많네요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한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중간을 알고 중간을 하고 쓴다 아시겠죠 무한반복 시작하는 데다가 와일만 씁니다 와일문 와일문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와일 쓰시고 무한반복이니까 true라고 써라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을 열고 쓰시고요 끝났다라는 곳에다가 끝났다라는 곳에다가 중간을 닫고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되셨나요 컨트롤 시프트에 F 누르시면 정리를 자기가 알아서 시켜줍니다 시켜주고요 다 됐으면 실행 컨트롤 F12 실행해 보시면 그 제가 1번을 하잖아요 리스트 나오고 다시 메뉴 나오고 더 입력 메뉴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2번 글보기 3번 글쓰기 4번 5번 6번 6번 없으니까 장문 입력 다른 곳에서도 장문 입력 0번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 되시겠죠 리스트로 이렇게 한 개를 무한반복 시켜야 되고요 한 개를 무한반복 시킬 범위를 잘 아셔야 돼요 무한반복의 시작과 끝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중간열고 중간열고 묶어 주시면 됩니다 Y문 써가지고 보통행위원은 무한반복 시킬 때 한 개만 하려고 무한반복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보통행위원 여러 개에요 그죠 걔를 한 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묶는다 중간열고 중간열고 묶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게 됩니다 아시겠죠 음 음 음 음